자 팀 레포트 포 데드 자 자 모든것을 세팅을 완료하고 자 자 총몰라 할까요 창 못들어서 그래 자 자 이대로 시작할까요 자 이럴때 치트키는 쓰라고 있는겁니다 아 그렇네요 자 여러분 치트키는 쓰라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빌해 빌 어 자 여러분 치트키는 말이죠 쓰라고 있는겁니다 이러가지고 지랄할거면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짜져있으세요 이 개씹새끼들 알았죠 자 건메뉴 피스톨 이 뭐야 이거 그레이드헤드 런처잖아 이거는 자 매그넘 자 이거 들고 자 업그레이드 완료 자 페인필즈 받았죠 자 이럴때 말이죠 슬슬 움직여주는겁니다 자 저놈을 한놈 두식이 삭삼노구리 한번 때려주고요 다 문 닫아줍니다 헌터올수가 있어요 자 없죠 예 자 뭔가 어느소리들리죠 째키죠 째키 소리 째키죠 째키 소리 자 자 이들이 움직이려면 특수존비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자 천천히 내려갑시 내려갑시다 전문가 전문가이라서 몇대만 맞으면 일반준비에서 맞으면 데미지가 15에서 20 10에서 15정도 따르고 헌터같은 놈만 맞으면 데미지가 20에서 30정도 따릅니다 저리 꺼지시고요 자 저리 꺼지시고요 아 아프다 뭐 데미지가 20다르냐 일반준비 주먹에 자 오늘 여기에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게스트는 아니고 제 친구입니다 뭐고야 야이씨 이런 씨부랄새끼들 자 부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죠 자 부모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문 열면 부모가 있어요 아 아 근데 부모를 잘못 죽여버렸네요 자 천해고 총 권총 천해고 권총 매그넘의 위력은 쎕니다 자 찾아 저 안에 아이템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에 아이템 같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재수없는 어소리가 들리는데요 위치 소리네요 자 위치가 근처있다는데요 근처있지 바로 앞에 있는가 봅니다 오오오오씨 아 조키가 숨어있었네요 조키 머리 좋네 이봐 친구 혹시 공개게임을 했냐 공개게임 아직 안했째 안해도 돼 mpc랑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니깐 자 아무리 양육을 전문가라도 말이죠 여러분 좀비는 대가리가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뒤집니다 아무리 병신같이 존나 약한 총이라도 말이죠 대가리만 맞추면 좀비 무조건 한 방에 뒤집니다 땡크를 제외하고요 아 위치로 제외돼야되나요? 오 찾아 자 이쪽으로 들어가봅시다 자 여기에 아 페인필스 있는데 전 암음 오씨X노래라 미.. 좀비가 왜 세마리나 있어 자 전 나갈게요 자 친구가 위험한거 같네요 자 그래도 친구가 도끼질을 잘하네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매그넘 권총 데미지가 정말 세기 때문에 나이너 전문가에서 모든 좀비는 한 방에 죽입니다 자 절대 차는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더러 절대 차는 건드려선 안됩니다 아아아아 아파죽겠어 몇대 맞았는데 고장 피가 이래됐어 걔 걸레야 피가 이씨발 자 스모커가 근처에 아이선데 죽었네요 여기 거기 있다 진통제 아까 뭐가 여기 있는데 어디 아 네 저 방안에 진통제가 있답니다 네 저 진통제는 먹으러 가야죠 자 제 진통제는 좀 특이한 진통제입니다 보십쇼 자 이렇게 생깁니다 네 예 진통제가 말을 합니다 제 쪽을 자 들리십니까 제 진통제는 말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제 특수 진통제죠 루이스식 특수 진통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 좀비들이 떼거지로 오기 전까지 자 이제 이제부터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좀비가 오기 전자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야오 누구야? 땡초의왕님 안녕하세요 땡초의왕님 안녕하세요 왜? 잠만 봐도 내 닉네임 시발 전화를 내어야 야 이거 시발 진짜 야 나 한 마리 죽였네? 나 누구 죽였지? 아 찾아 죽였다 찾아 야 근데 니 저게 뜨렀나? 저게 아이가? 어 자 돌게이가 돌게이가 샷건 한번 들어볼까? 그럼 내가 저 몸에서 잘못 쏘면 팁도 한방이 될까 아 그거면 또 난감합니다 절대 샷건을 들어선 안되죠 함부로 자 좀비들이 존나게 많아요 오우 시발시발 나를 봤어 이 개새끼가 오우 무서워 자 저는 제 캐릭터는 예 그 목소리는 빌인데 정작 GTA에 나오는 니코벨릭입니다 자 잘 보세요 GTA4에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예 제 친구는 마리로즈이구요 저는 니코벨릭을 쓰고 있어요 대구사람입니다 대구사람 부산은 부산은 아니고 대구사람이요 대..대갈빠이 봐라 저그씨 뭐고 이새끼 내가 대갈빠이를 이리 빠왔는데 이씨 안되지노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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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쪼키가 옵니다 쪼키 트Call 쪼키 석 쪼키ONE 쪼키 자 virus 당황 탱크가 나타난걸로 알고있으면 된다 자 여기 매그넘 권총이 있구요 자 친구야 자기 매그넘 권총이든 쭈어 쭈어 못났지 않을까 자 참고로 정문가나에서는 탱크한테 한대맞으면 그냥 예 골로갑니다 탱크만 보면 그냥 도망가는게 인지상정 자 부모의 소리가 들리죠 스피터 음성까지 적절하게 들리는 야야야 탱크가 떴어요 아 음악 안받았다 탱크 음악 힙합이네 어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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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화염병 맞아라 자 저 돌땡이 맞으면 나 다운되요 야 큰일이다 자 탱크가 죽었는데 프란시스가 죽어버렸어요 자 넌 프란시스 킷 잘 죽었다 키트 내꺼다 자 프란시스 키트는 제껍니다 프란시스 아 가슴팍 있으면 좋은데 살릴수 있네 제가 그러면 아 에더온 중복을 체크를 해제해야되는데 힙합을 체크 해제를 안해버렸네요 제가 자 도망가는게 좋을거에요 지금 예 아주좋아요 자 저쪽에 어 요쪽에 아데랄린이 있구요 자 지금 랩미아웃을 드십시오 예 그 랩미아웃은 당신껍니다 자 헌터에 어헌 시..시루..시루짱이 나를 덮치고있어 시루짱이 나를 덮치고있어 시발 어 웨이브 어이 시발 어어 존댓슴 자 저는 탈달이 저..저는 탈달임 전투경찰입니다 자 탈달..탈달이 광선검잎네 이게바로 탈달임이 광선검 맛좀봐라잇 자 나가셨네이 시발 시청자가 상관없어요 안받은..시청자가 안와도 되니깐요 적당하게 와도 되니깐 자 뿌..뿌마가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새끼는 내가 내가 가져온거 다 스틸하네 개새끼가 저거 어 프라시스 살렸네요 어떻게 살았지? 자 제가 헌터를 죽였어요 자 나이스 나이스 명중 자 자 여기 오토샥은 있구요 영구있다 자 영..영..예 영구읍다 자 파이프폭탄 제가 먹겠습니다 자 자 용..용구완료 아 소이타이네 폭발타이네 폭발타이네 좀 더 좋은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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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이씨피트 이거 침이 이..이까지 와? 범위 왜이렇게 침이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이가 이거 씨발 이거 자 저는 이제 검은색입니다 자 이제 체력회복을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전문가라서 이거 체력회복 안하면 죽댑니다 여러분 아.. 자 타격보급 타격보급 보급했나 나이스 판단 좋아 한번 던질게요 꽤나 많은 숫자죠 자 전 저기가서 렛미아웃을 하나 먹고 아델라인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전체적으로 세팅은 제 친구가 맡을거에요 저는 여기서 그냥 자 위치가 근처에 있대요 자 저는 뒤쪽 입구를 맡도록 할까요? 아 뒤쪽 입구 니가 맡을래 오케이 까스탄 폭발 미친 찾아음성 찾아음성 아이 몇대 싸워서 죽였는데 이 씨발 안 뒤져 찾아가이 시발 년이 자 저기 스모커가 있는걸 제가 봤는데 잘못봤나? 아 역시 내가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구나 자 부모도 있다 젠장 아델랠린을 먹어야 되나 지금 으앗 땡큐 렛미아웃 위치가 근처에 있대요 아래층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아래층에 있지 싶은데 위치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게임을 임해야겠습니다 아이 문디새끼는 씨 저 자빠지고 지랄이야 이 시양노미새끼가 진짜 안걸렸죠? 자 전 차 위에 뛰어내리려고 오아앗 어 안달라다 피 루이스 자가라 또 있어 위치? 어? 위치 또 있어 아 재키 아 재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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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가는 어려워 역시 여기 파이프 폭탄 안했으면 던지면 좋은데 자 고기보다 아이씨 죽였어 죽였어 내가 걸린 사람은 프란시스 혼자 덕분에 프란시스가 몸빵해주네 카운터 스피터 야 헌터 잘 죽인다 저 헌터가 시로짱이다 시로짱 역시 화기력은 AK가 짱이지 화염병있고 스피터 소리 스피터 조키 로로링 롤라이 부모의 구토소리 부모 잘 술네? 뭐야? 야! 이씨! 나를 쏴죽이면 어떡하니? 나 좀비가 아니라고 아 이런 모양으로 있네 저격이 난 저격은 자신 없어 내가 특수준비 잘 잡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자 좀비가 내장이 쏟아져나오보죠 도끼 진짜 좋아하네 자 탱크가 왔습니다 루이스 도망가 자 자 이쪽으로 돌만 떠서 무력화되냐? 어 어 뭐야 죽었나? 음! 불에 타서 죽었네 알아서 자.. 자살했네 각각에 오오 오오 무슨 연구실 이번에는 야 이거 좋은거다 진짜 좋은거다 파이프? 어디 내꺼다 자 아마 2층가면 좀비가 더 많을거라고 예상됨 같은 NPC한테 팀킬 당한거는 처음봤다 나도 자 세팅만 마저 하고요 미친 루이스새끼 저기 또 약 지가 다 처먹네 루이스 지가 약 다 처먹었음 누가 마약관 아니랄까봐 아 시발 잠깐만요 파이프폭탄 하나 챙겨들고 화염병 챙길까 파이프폭탄 챙길까 어디 어디서 와 좀비들이 아 여기 안좋았다 아아 루이스가 금방하고 지가리 찾았다 아아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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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나만의 절격이 필요해 역시 나도 나만의 AK가 필요해 아 M60 라이플 M60 뭐야 M60왜이래 158짜리 158짜리 158짜리? 요게 더 낫겠다 차라리 요거 데미지좋나 요거 데미지 그거 엠파랑 똑같다 연사도 똑같고 장점이라면 주민이 다졌던가 그 보습 그 보습 맞네 오 좋다 헤드샷속이 제일 좋아 이게 레이저포인트도 필요가 없겠다 이거 아 근데 있는게 낫다 근데 연출도 있으니까 엠토랑 같은 연출도 하나에 총프레카가지고 웨이브가 돼버릴거 같은데 이거 웨이브는 일정시간마다 오는거다 10분간격으로 오는거 같은데 헌터 웨이브다 엠토랑 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후 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짜케 이 시팔 안디시노 뭐야 저acking 어디 있었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기차 쪽에 있다는 거지 아 기차 밖에 있네 다행이다 저거는 그나마 무시할 수 있다 제키는 또 언제 있었대 mpc들 뭐하노 역시 마야구 안에 있는 것 같다 탱크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? 클릭이 클릭이 좀비가 저쪽에서 나오노 영구? 영구읍다 화염병 있고 지금 탱크 없지? 씨발 여기서 또 써야되다니 어딨어 탱크 유저히 티나노 미친거 아이가 날 넓어 날 넓어 미친 놈이 오 벽 부수네 오 벽 부수네? 야 으아아악 비켜 이 좀비야 미친 어..그런 것 같애 난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한 번도 안 잡으면 털색이거든 어 놀래라 왜 터지지 저게 자꾸? 버그인가? 안되겠다 나 근접무기 들어야되나 지금? 아닌데 나 탄압박때문에 근접무기 좀 들기좀 그런데? 화염병 하나 지금 준비되있고 지금 나는 자 이쪽에다가 던져놓고 저기도 터트려놓고 웨이브 끝난거같은데 헌터 어 다이스 위치 근처에 있는거같은데 일단 이거 챙겨갑시다 아 잠깐만 페인필드좀 챙기자 어이 씨발? 야 루이스 개새끼야 어떤거 폭탄 그러지 자 위치 근처에 있지 싶은데 어디가요 같이가요 카드 김밥 사료 찾아 음성 뒤에 뒤에 개새끼야 개머리판 재키 앗노어엉 진통제 먼저 써야겠다 아니지 약을써야지 희 또한 신방 야구를 먼저 쓰라고 어.. 애네도 왜에에에.. 미친 놈이.. 지분도 생쇼를 차고 지랄이야 비우신새끼가 이제 차 한번 건드리고 불 화면 던지고 그냥 문 열을까? 문 닫을까 그냥 들어왔는데? 시청자가 왜 다 나가? 시발 부산분이시죠 이지랄 나 대구사람인데 약간 다르다 아이가 부산하고 대구 자 현재 35분째 녹화중 내가 언제 이거 들었다고 시발 아이씨 시발 미친 개새끼야 전부다 치료 완료해주고 우선은 시발 미친 개새끼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야 아데랄리나 아이가 이거 아이고 봉이네 봉 파이프 본브 아이고 뭐 웨이브라고? 웨이브라 어디 아 모여 잠깐 좀비 모여서 웨이브 소리 난거라 자 불 한번 던진다 뒤로 물러나 어어 어어어어 조끼 머리쓰는거 봐 조끼 아까 머릿쓴거 봤나 불로 없어지니까 바로 들어오는거 스피터 아 놓쳤다 씨발 잡았다 kat 스피터 하닷소리가 정말 귀엽네 다 죽는농 좀비들이 파페리에서 다 죽는농 좀비들이 뭐 진통제? 다 죽는농 되게 안죽네 좀비들 되게 안죽네 다 죽는농 근처에 위치있다는데? 아마 올라가면 있을거같은데 이거 무한웨이브는 아니지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그냥 시발 뭐 그런것도 괜찮은데 스피터앞에 가면은 좀 가면은 좀 가면은 좀 가면은 싸울까? 총이 없네 총알이 스피턴다 스피터 제공이 잘 없는데 스피터앞에 그치 부스 facilities 스피터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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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 빡 장난 아닌데 지금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바꿨어 쳐져 쳐져 아 이제 끝없이 온네 저 감염된 태란 녀석들 말이야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젠작 총알을 다 썼군 위치가 있단다 저 새끼도 저 쟤들 못 만지고 뭐하고 있노 저것들 으허허허허 위치가 없나 지금 자 이건 뭐지? 엠포잖아 내꺼다 씨발 루이스 앉아 아 나 이제 풀피에서 안먹구나 위치가 왜 안보이지 손에 구매드니까 자는데 여기다 위치있어 지금 도둑 쟤들 쟤들 어 아래쪽 봤다 조나 튀는중 어 아래쪽 봤다 조나 튀는중 어 아래쪽 봤다 근데 또 그래가 탱크 나올 각이다 근데 위치되면 탱크가 안나올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 어 아래쪽 봤다 어 아래쪽 봤다 어 아래쪽 봤다 이 문 바로 뒤에 있다 조심하라 레이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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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 바로 뒤에 있어 이거 지금 문 뒤에 있어서 지금 모르는거지 헌터 헌터 탱크 소리같은데? 탱크 소리같은데? 탱크 소리가? 아닌가? 탱크 소리가 아닌가? 저격총 또있네? 스피터있다 근처에 잡았어 뭐야 이 씨발 이새끼 얼굴 개씹창 만드는데 안디지노 오! 오! 씨발 로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병 나한테도 있어 자 이제 내려 이쪽이 그나마 좀 안전하지 여기는 탱크하겠으면 좀 난감한데 탱크는 에 아 아 쳐져 오 탄창 아이가 저거? 잊고 있는거 아이가? 나 뭐 그 보니깐 그 출구 쪽에 있는거 아이가? 곤란한데 진짜 내꺼다 아이가 안좋아 아무도 뭐 볼까? 없네 스피드 나 옆에서 돌아가야겠다 야 랩필이 니따라갔음 탱크가 안보이는거 보니깐 저 위쪽에 있는 지상에 있는거 같은데 프라시스 다치지가 않아 이쪽도 웨이버로 지금 고생중 iconic 십 SG60 진짜 사람이 잘 안가는거 mà 뭘 보고 계 Sister 아주 희망하게 제발.. 없네 와.. 나한테 모였는데.. 이 씨발 것들이.. 오마이갓! 루이스 땡큐! 나 이 개새끼야 마약 좀 그만 처먹어라 이 개새끼야 너는.. 개새끼 오케이 너 어디서? 빨리 들어가x2 내가 몸빵 갈게 너무 좋아 아니 나 진짜 들어갈 수가 없다 나 이 품마트 걸렸기 때문에 아 이제 죽겠다 이제 키트 있다 키트! 빨리빨리 오케이 뭐 아데랄에 울트라스크가 있다고? 어 자 문 닫읍시다 피 피가 빨리 잘써 걱정마 피라시에서 내가 살려줄게 자 시청자가 어.. 새벽이라 왜 시청자가 안 늘어나네? 제대로 아씨 넌 근저쪽 전사였어 로딩이 왈이 오래 걸리노 어 어 어 아 아씨 이창은 야 데미지 존나 약하다 바꿔야겠다 아 의외로 잘 안주고 준비들이 자 라이플 스카 라이플이 뭐지? 아 요거네 요게 낫겠다 AK 레이저 잠깐만 엑브레이드 완료 엑브레이드 완료 이지랄 스타크랩트네 시발 레프트 포 스타크랩트냐 시발 레프트 포 스타크랩트냐 시발 레프트 포 스타크랩트네 제속 없네 아주 그냥 제속 없네 아 미친년이 쳐돌았나 저게 시발 년이 진짜 지름길 없음? 지름길 없음? 찾아온다 아우 죽였네 아 이게 난이도가 전문가라서 내가 무식하게 덤베이 개새끼야 하고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오토샷건 아우 진짜 얼굴이 너무 멀리있다 뒤에서 정밀에서 봐야되냐 하지말라 살아나물 속에 있다고 그래 당뇨하지 자네는 역시 혁기적인 천재였어 아우 내부겨있어 누구? 미치 엉덩이 찰지다 이지랄 저 스킨 박아서 계속 저 정도잖아 더럽다 그냥 생긴게 생긴게 더럽다 그냥 X같다 쿠믄 길있나 응 긍정 노을무가 있어 어 르헤이 잘가 헌터 이 씨발 헌터새끼야 뭐야 누가 웃었어? 미친 루이스새끼야 척고 지랄이야 미친새끼가 저거 아따 몸은 되게 좋네 뭐 영구 뜨리리리띠리 영구읍다 폭발탄이네 마침 잘됐어 폭발탄이야 저 웬 가스? 폭발한거네 이따 전방선 발 이따라가는거 같은데 발 이따라가네 발 이따라가네 아이 이새끼들은 2인 1조를 모르나 저희 이제 가져보고 응급식 가라 땡기맞게 어 여기 말한거네 어 난 역시 위에서 쏘는게 맛있어 맛있다니 멋있는거 아니야? 도망가 도망가 이 개쉐끼들아 내가 간다 퍽 폭발탄 범위공격보소 찾어 어 미친! 좋아 헌터가 으르렁거립니다 또 웨이브야? 아하하하하하하 말하던거 봐라 말하던거 그래 좀비들은 다 처리하기 전까진 안 돼 어째다 헌터 죽여뿌고 이시발 내가 얏 군모 제거하고 가야된다고 가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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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야될 2 오케 어디어디 에이 좀비 봐라 야 물고다 못하게 한데 야 이거는 멋있습니다 메이브인 같은데 어어 존나게 아파요 시발 탱크있으면 난감한데요 이게 아 치료하고 있는데 이씨가 지랄이요 저 개새끼 치료한 놈은 야이씨 야 니그들은 제발 좀 저 앞에 마리로스 좀 따라가네 이 미친새끼들아 탱크네 자 몸빵가라 니들 이 미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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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니코벨 리기라고 오케이 아 이 미친새끼 이 미친새끼 이 미친새끼 이 미친새끼 뭐고 마루코 폴러가 나올거 같은네 이 미친새끼 마루코에 대한 검식rogen 오우 응 나도 나도 컴맹이라서 말이야 내가 사실 컴맹이라서 친구야 아씨 앞으로 안가지노 니코밸리 나이스샷 인만들은 소리듣고 움직인갑네 일명 도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 무시무시하게 오는구만 초키 인데? 또 한번 온방 가볼까 없네 스프레시 봐라 이씨 폭탄 분명히 늙있네 스프레시 봐라 이씨 폭탄 분명히 늙있네 군기 좌우 칼 굿 자비 법 자비 병원이네 자비들 무슨 무자빈데 자비들 무슨 개샌키야 무자비 병원이지 여기 이 새끼야! 파이프 폭탄은 다있나? 어, 네 개씩 다있대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먼저 화염병 먼저 챙겨야겠다, 나는 잠깐, 가스! 가스 가스 들고 명장으로 가야지 요쪽으로 가고 명장 안가야 되나? 아, 여기 그때 다 쏘라! 아이자잠깐만 가스 여기에 잠깐 다시 바꿀게 가스를 보통 온다면 중앙에서 제일 많이 온다 가스다, 그럼 요쯤에 낫으면 제일 낫겠네 요쯤에 지금 자, 탄 채우고 고마워 저기서 이제 폭탄하고 있다 왜 인테네 으어어엇 아우 또 이색 탱크 다 쪘었지? 탱크 다 쪘었지? 찰X 아 X댔다 X댔다 아우 일단 피 좀 채우고 그러면 다 cô지 다 쩔어진다 탱크 죽었어 다들 죽었네? 피치하스 오케이 뿜어있던다 아 스피터 ㅇㄹㅇ 어 또 새끼야 시발 난 니 코멜릭이라서 죽을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소리 봐라 이 시발 개새끼야 체크 떴어어 힌트 있어 힌트 있어 힌트 있어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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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끌께 오케이 어글 끌었다 체르야 악 퇴근 죽었나? 나 먼저 가 있을까 혈기장 뒤 잘가라 개새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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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